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캣 프로그램 3회차 중에 오늘 1회차 바로 진행하게 된 울산대학교 유과대학의학과 1학년 재학 중인 강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프로그램 1시간 동안 공개 프로그램 진행할 텐데 그 동안 화면이나 오디오나 오류가 생기면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도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이따가 질문 받는 시간 따로 있긴 할 텐데 그때 한 번에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원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공지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오늘 세미나는 총 2시간짜리고 앞에 1시간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개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뒤에 1시간은 밑에 있는 4, 5, 6번인데 Verbal Reasoning, Preparation and Tips 그리고 Furthermore까지 비공개, 유료 신청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공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Table of Contents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유쾌 세미나를 듣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들어야 좀 신뢰도 생기고 하니까 제 백그라운드, T2 Information을 간략하게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영국 버밍엄에 있는 맨덜 포트맨 드보드웨트, MPW 버밍엄을 2018년부터 2년 동안 다녔습니다 A 레벨을 ASA2 이렇게 2년을 했고 거기서 A 레벨 최종 스코어는 5A 스타트웨트를 받았습니다 Physics, Chemistry, Biology, Math 그리고 EPQ라는 Extended Project Qualification, 논문활동까지 해서 총 5가지 A 레벨 과목을 해서 5A 스타트를 받았고 그리고 6회 성적 제일 중요한 거죠 6회 성적은 2020년, 2021년 사이클의 마지막으로 받는데 그때 토토스코어 2910 그리고 SJT 밴드 1으로 상위 5% 정도 되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지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한국의 빅5 의대죠 메이저 의과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6회 성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따가 사실 6회 성적이 어떤 식으로 매겨지는지 어떤 시험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VRT, DMT, QRTA, ART 이렇게 4가지 서브 테스트가 있고 마지막에 Situational Judgment까지 SJT까지 5개의 서브 테스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성적을 690, 710, 880, 630 이렇게 받아서 총점 2910점을 받았다고 한 거고 그리고 SJT 마지막 서브 테스트에서 밴드 1을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세미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What is UCAT? 그래서 두 번째 콘텐츠입니다 UCAT이라는 시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냥 쉽게 구글에 UCAT이라고 검색 한 번만 해보면 들어갈 수 있는 UCAT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은 딱 3가지 글귀가 나옵니다 About University Clinical Aptitude Test라고 UCAT이 어떤 시험인지 소개를 해주죠 일단 UCAT은 University Clinical Aptitude Test 이렇게 4개의 단어를 축약한 단어이고 University Clinical Aptitude Test라는 걸 봤을 때 Aptitude는 네 Aptitude도 아니고 Ability도 아니고 그러니까 능력도 아니고 태도도 아니고 Aptitude는 그 밑에 정의를 보면 Natural Ability to do something Suitability or Fitness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아니면 시험을 보는 학생이 얼마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적합한지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수능처럼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걸 잘한다고 붙는 시험이 아니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직성도 필요하고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만의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의대 전용 수능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Used by a consortium of UK and partner universities to help select applicants to their medical and dental degree programs 그래서 UK 뿐만 아니라 partner universities, 성콩 아니면 싱가포르 등등 여러 가지 호주까지 여러 가지 partner universities에서 의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고 Medical and dental degree programs라는 것은 꼭 의대뿐만이 아니라 간호대 아니면 치대 이런 데 여러 의과계열 아니면 치과계열 대학을 들어가고 싶으면 꼭 치러야 하는 시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캣이라는 시험을 어떤 대학들에서 채택을 하고 있냐 그 목록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두 가지 선택지에서 볼 수 있는데 더 메딕 포탈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유캣 공식 홈페이지에도 그 목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더 메딕 포탈이라는 홈페이지가 아무래도 사설 홈페이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에 있는 정보를 좀 어떤 사람이 정리를 해서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좀 정리를 해놓은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추천을 합니다 실제로 메딕 포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각종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유캣 성적을 좀 사용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작년에는 메디컬 유니버시티에서 그 컷오프 그러니까 인터뷰를 부르기 위한 유캣 성적 요구되는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지 설명드리려고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 버밍업 유니버시티 제가 다녔던 NPW가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그 버밍업 유니버시티에서는 유캣 성적을 40% 첨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몸 유캣 컷옵 스토어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건 없지만 2023년 기준 2670점이 최하점이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홈페이지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used alongside other selection criteria 입니다 academic qualifications 그리고 interviews 등등 여러가지 평가 요소들과 함께 평가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캣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유캣을 못 보면 대학을 못 가고 유캣을 잘 보면 의대를 간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되거든요 유캣은 정말 말 그대로 인터뷰를 따내기 위한 최소한의 점수가 정해져 있을 뿐이고 유캣은 아무리 못 봐도 유캣은 아무리 잘 봐도 그 점수는 나중에 일단 인터뷰만 초대가 되면 그 인터뷰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되는 거지 인터뷰만 결정이 되면 유캣 성적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1차 2차 부분들은 영국에서 대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일단 유캣 아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서류죠 1차 서류 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이제 보는 게 academic grades, predicted A-levels 여러분들 내게 될 거고 personal statement도 내게 될 거고 그리고 유캣 스코어, 이때 유캣 아플리케이션을 할 때 유캣 스코어를 넣으면 됩니다 그 옆에 delivered라고 써놨는데 delivered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유캣 스코어를 PS 이런 데다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유캣을 보기만 하면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보기만 하면 유캣 센터에서 알아서 그 성적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이 유캣을 요구를 하면 유캣 시험을 알아서 그 사이클에 한 번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유캣 어플리케이션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2차 인터뷰 연락이 이메일로 옵니다 그 이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유캣 스코어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난 유캣 스코어를 충분히 잘 본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면접 때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PS 관련해서도 물어보고 밑에 워클 익스피린스도 물어보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에스틱스, 디지션 메이킹,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밑에 빨간 화살표 따라가 보면 2024년 유캣 테스트 부킹 데이트가 이미 공제가 되었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6월 18일부터 부킹은 시작되고 얼마 안 남았지만 세 달 뒤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팅 스타트 from 8th of July라고 써 있죠 7월 8일부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캣스 지원하기 전까지 봐야 되니까 아마 7, 8, 9월 그쯤까지 한국에서 보고 영국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편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간에 한국에서 보는 게 심적으로 저는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유이긴 하지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A computer-based test delivered in Pearson VUE Tests and Tests throughout worldwide 라고 써있죠 이 부분은 일단 CBT고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를 CBT라고 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런 식으로 저렇게 시설이 좋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컴퓨터 여러 대 있는 토플 시험장처럼 들어가서 다 같이 앉아서 6회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여러 가지 팁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미리 귀띔을 해드리자면 생각보다 시험장 시설이 좋지 않고 그리고 사람마다 시험 시작 시간이나 끝나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되게 정신없는 와중에 시험이 2시간 되게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중력이나 환경에 적응하는 미리 훈련하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네 나중에 다시 강조해드릴게요 아무튼 그 6회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How to register 이런 거 쭉쭉 타고 들어가 보면 아래와 같이 사우트 코리아에도 테스트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코리아, 사우트 그리고 서울에만 하나 있어요 뭐 부산이나 제주도 살든 어디 살든지 간에 서울까지 와서 봐야 된다는 거고 한국에서 볼 거면 아니면은 뭐 자기가 유학하고 있는 나라 가가지고 봐도 되긴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직접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저희 이번 세미나 세 번째의 단락인 유캣 포맷입니다 유캣이 어떤 시험인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토탈 러닝 타임은 2 아우스입니다 두 시간짜리 시험이고 다섯 개의 서브 테스트로 나뉘요 다섯 개의 서브 테스트 근데 두 시간짜리 시험이고 다섯 개의 서브 테스트니까 뭐 24분씩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정형화된 시험이 아니라 오른쪽에 제가 시간이랑 퀘스전 넘버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다섯 개의 아까 말씀드렸던 서브 테스트가 있고 네 Verbal Reasoning, Decision Making 쭉쭉쭉 있죠 다섯 개 있고 퀘스전 수가 다 다르고 타이밍도 다 다릅니다 네 타이밍도 다 달라요 스코어링은 4개가 같고 밑에 있는 SAT만 다르죠 아무튼 그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뭐 VR 같은 경우에는 44문제를 21분 동안 풀어야 되고 정말 빠른 시험이에요 시간 타임 어택이 되게 심한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DM은 조금 타임 어택이 덜 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서브 테스트마다 퀘스전이랑 타이밍이 다르다 그리고 원 미닛 브레이크가 섹션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어 저 타이밍에 있는 21, 31, 25, 12, 26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 어 120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1분까지 쉬는 시간까지 해서 총 2시간인 거고 음 네 이 다섯 개 서브 테스트를 사실 보다 보면 이 원 미닛 브레이크 타임이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뭐 나중에 이것 또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 미닛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한들 뭐 한 시간 동안 그 사실 2시간 중에 1분씩 5번 쉰다고 해서 그게 쉬는 시간으로 막 스스로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냥 저는 오히려 시험 볼 때 어땠냐면 그 1분 1분을 오히려 쉬었다가 가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텐션이 좀 떨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1분 쉬는 시간 그냥 숨만 몇 번 쉬고 한 15초 정도 쉬고 너무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BT 시험 아까 말했던 컴퓨터 베이스트 테스트고 캘클레이터가 올라오도 됩니다 계산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실물 계산기를 나눠주는 건 아니고 그 유캣을 보다 보면 오른쪽 위에 캘클레이터 란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전자 계산기가 나와요 이 부분도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QR 할 때 그 Quantitative reasoning 세 번째 서브 테스트 할 때 필요한 게 계산기거든요 수학 계산을 해야 되는 서브 테스트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나중에 다음 주죠 세미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0점에서 900점까지 계산이 되는 서브 테스트 4개 그리고 밴드 1에서 4까지 계산이 되는 서브 테스트 한 개 해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성적은 3600점의 밴드 1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캣 리설드라는 페이지를 좀 넣어봤어요 유캣 성적이 어느 정도가 좀 잘 본 거고 어느 정도가 평균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지 목표 설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일단은 2023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이고 이 Decile, First Decile, Second Decile 이렇게 써있는데 Decile은 하위부터 10%, 20%, 30%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하면 하위 10%의 성적이 2150이고 그 컷트라인이 그리고 하위 20%가 2270점이고 이렇게 10%씩 짤려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에 9th Decile이 2890이라는 거는 상위 10% 안에 들으려면 2890점 이상 받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3년에는, 작년에는 네, 왼쪽을 보면 Average UCAT Score 2023년에는 2516점이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00점대가 평균이 맞죠 그리고 2500점대 이 평균은 넘겨줘야 그래도 의대를 지원했을 때 인터뷰 올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하겠죠 네, 그리고 UCAT 성적을 정말 잘 받았다 UCAT을 정말 잘 받았다라는 얘기는 주로 8th Decile, 상위 20%죠 2760점을 넘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밑에 회색 글씨로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UCAT의 오해를 좀 없애드리고 싶어서 UCAT을 못 봤다고 되게 좌절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지워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거고 인터뷰 인비테이션 can be given to below 2600 그러니까 2600 이하로 받은 분들도 충분히 인터뷰 인비테이션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좌절을 안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밴드1 마지막으로 SJT 성적도 좀 스태티스틱스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밴드1을 25%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4명 중에 1명한테는 최고 성적인 밴드1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39%를 밴드2를 주니까 사실 밴드2만 받아도 되게 잘한 거거든요 상위 50%를 넘어가도 밴드2를 받는 거니까 SJT는 생각보다 부담이 있는 섹션이 아닐 수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UCAT 서브 테스트를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볼게요 UCAT 서브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과 같이 5가지 서브 테스트가 있습니다 VRT, DMT, QRT, 그리고 ART, SJT 각각의 어떤 섹션인지 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VRT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4문제고 20분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이 실제로 이 VRT는 타이머 택이 5개 서브 테스트 중에 가장 심한 섹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44문제를 시험 시간, 정식 시험 시간 내에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다 읽어보기는 커녕 반 정도 풀고 나머지 반은 찍다시피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깔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Reading Comprehension 여러분들이 토플이나 탭스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아실, 많이 접해보셨을 좀 익숙한 유형이거든요 Reading Comprehension 섹션의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시험 화면을 캡쳐해놓은 겁니다 그 아랫부분은 VRT는 아래와 같은 화면을 띄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패시지를 쭉 읽고 다 저 정도 길이 정도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푸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만 나와요 문제가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딱 두 가지 유형으로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True, False, Contell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오른쪽에 선지를 직접 캡쳐를 해왔습니다 저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Based on the passage of text, you need to reason whether the statements are true, false or it cannot be told whether it is true or false 이게 True, False만 있으면 참 쉬운 문제인데 칸텔 때문에 조금 사람을 되게 헷갈리게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True, False, Contell이 제 생각에는 Reading Comprehension 이 VRT의 좀 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옆에다가 별을 좀 달아놨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Free Text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IELTS, TOEIC 이런 다른 다양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냥 왼쪽에 있는 패시지 읽고 문제 읽고 푸는 문제예요 이렇게 두 가지 유형만 나옵니다 다음 서프 테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DMT, Decision Making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흥미로워져요 6회 시험이 다른 시험들과 차별화된 점이 좀 극명하게 보이거든요 DMT는 Puzzle이나 Riddle's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떤 시험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그리고 이거를 뭔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보는 목적을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뭔가 딱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그 사실 확인을 바로바로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을 좀 확인하는 서프 테스트인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가 저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래 실제 시험 화면을 캡처해 온 거예요 위에 저렇게 짧게 사실 읽는 부담은 VRT보다 훨씬 덜하죠 저런 식으로 되게 짧은 패시지를 하나 읽고 정보 막 딱딱딱 주는 패시지를 하나 읽고 Which one of the following must be true? 아래 4개 중에 뭐가 무조건 맞아야 되냐 이거는 사실 문제 유형이 여러 가지 있고 문제 유형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6개 시험을 보다 보면 연습장도 주거든요 거기서 연습장을 나눠주고 계산기는 아까 컴퓨터 화면으로 본다 그랬죠? 계산기 말고 연습장도 따로 줍니다 필기구랑 그 연습장을 가장 잘 활용해야 되는 섹션이에요 딱 보면 알겠지만 정보를 여러 가지 주고 밑에 must be true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딱딱 정리해서 나만의 좀 필기 채로 딱딱 정리해서 문제를 확실히 풀 수 있게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섹션입니다 굳이 유형을 나누자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multiple choice 그러니까 4지선다로 나오고 이 multiple choice 안에도 되게 많은 문제 유형이 있지만 아무튼 multiple choice가 있고 yes, no statements로도 나와요 그 아래 있는 부분은 조금 특이할 수 있는데 저렇게 다섯 가지 정보를 주고 그 위에 이미 정보를 줬고 저 다섯 가지 선지를 주고 각각의 선지가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true인지 false인지를 yes, no로 우리가 드래그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 선지마다 내려놓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이것도 큰 부분은 아니지만 연습을 아예 안 하고 들어가면 좀 놀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직접 시험 환경을 직접 맞춰서 자기가 드래그하는 연습이나 유형에 대한 친화감을 키우고 들어가야 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서브 테스트입니다 quantitative reasoning, qrt인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산기가 필요한 계산기, 다른 섹션에서도 충분히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qrt 때는 계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mathematics stats analysis라고 돼 있죠 수학 섹션입니다 네, 수학 섹션이고 이 부분은 저기 있죠 qr 밑에 시험 화면을 보면 그 qr 밑에 그 왼쪽 상단에 explain answer 옆에 calculator가 있어요 제 calculator를 누르면 전자 계산기가 딱 뜹니다 그 계산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내가 수학을 못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지금 문제를 읽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구하는 계산 능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표나 그래프를 보고 데이터를 빠르게 좀 판단하는 능력을 많이 요하거든요 이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제시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좀 평가하는 섹션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수능 수학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수학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절대 네 실제로 숫자 계산 암산 조금만 이렇게 좀 많이 해본 사람이면 계산기를 거의 안 쓰고도 풀 수 있는 섹션이에요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내가 딱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좀 평가를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프로 줄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 표, 아니면 왼쪽 아래에 있는 선 그래프, 그리고 원 그래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프를 주고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평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섭테스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ART입니다 ART 아까 300에서 900점으로 좀 수치화돼서 평가하는 섭테스트 4개가 앞에 4개였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섹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SJT는 조금 번 외의 섭테스트다 생각하면 되고 이 ART쯤 오면은 내가 진짜 확 집중해서 봐야 되는 마지막 섭테스트다 생각하면 됩니다 수치화돼서 나오니까 네 성적이 ART ART는 쉽게 말해서 패턴 액티비티 조금 여러분들 IQ 테스트 보신 분 EQ 테스트나 그런 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IQ 테스트랑 좀 비슷해요 유형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트 A랑 세트 B를 저런 식으로 주고 저거를 보고 각 세트마다 모형들의 규칙을 좀 찾아서 오른쪽에 주어진 테스트 쉐이프가 어떤 세트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아예 아무 세트에도 들어가지 않는지를 평가를 해서 딱 클릭하고 넘어가는 섭테스트거든요 그냥 재미삼아 이 세트도 한번 풀어보면 세트 A는 별로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이 세트는 세트 A는 위아래 대칭이죠 상하대칭입니다 이렇게 가로선을 중앙에 찍고 보면 위아래가 딱 거울처럼 대칭되어 있죠 세트 B는 반대로 좌우 대칭입니다 세로선을 중앙에 그어보면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테스트 쉐이프를 보면 좌우 대칭이네요 세로선을 그으면 거울처럼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세트 B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타입들은 나중에 우리 ART를 네 다루는 세미나가 다음 주에 있죠 다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있네요 아무튼 그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가가 보도록 하고 이 타입 네 가지는 그냥 근본적으로는 그냥 규칙성 찾기입니다 이 네 가지 그냥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고 뭐 네 그냥 그 원초가 되는 원리는 규칙성을 찾고 주어진 모형을 어떤 규칙에 어울리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서브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큐 테스트에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SJT입니다 밴드1에서 밴드4까지 다른 섹션들이랑 다르게 조금 살짝 한시름 놓고 봐도 되는 시험이거든요 이 부분은 뭐 타임어택이 심한 편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의 에티컬 지식들을 좀 확인하는 시험 서브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뷰 준비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어디서 에티컬 이슈스도 많이 좀 접해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A레벨이랑 같이 인터뷰를 보는 학교들은 에틱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그거랑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서브 테스트입니다 왼쪽에 패시지를 하나 줍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VRT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짧은 패시지죠 이런 식으로 상황을 하나 줘요 이 패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제시하는 겁니다 Sapphire라는 사람이 있네요 이 Sapphire라는 사람이 이 패시지 이 상황에는 지금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Sapphire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본인이 그리고 이 상황을 쭉 읽고 아 마지막에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How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of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for Sapphire when deciding how to respond to the situation 이 상황을 태클링할 때 이 상황에 반응을 할 때 지금부터 내가 줄 considerations들을 얼마나 감안을 해야 되냐 얼마나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냐 얼마나 중요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 보면 whether Dominic would do the same for her in this situation 그러니까 Dominic이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그 상황에 Dominic이라는 친구가 나랑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랑 같은 반응을 보일 거다 아니지 나랑 나에게도 같이 행동을 할 거다 똑같이 행동을 할 거다 라는 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냐 아니면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답은 정해져 있냐 처음 Very Important부터 Importance, Of Minor Importance, Not Important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되게 애매하거든요 Very Important랑 Important 사이의 기준도 되게 애매하고 Of Minor Importance랑 오히려 Not Important at all은 아예 무시한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헷갈릴 부분이 없는데 이 위에 있는 세 가지의 기준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사실 이 상황에 내가 딱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를 결정을 내릴 때 이 Considerations를 얼마나 Take into account 해야 되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 환경에서 어떤 게 중요시 되고 어떤 게 좀 덜 중요시 되는지를 아직 그 서열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사전 공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SAT는 의료 환경이나 아니면 내가 의대생으로서 나중에 어떤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사실 뭐 당연한 것들이 있죠 지금 당장 떠올리자면은 뭐 정직성 아니면 뭐 환자의 안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은 very important일 거고 근데 뭐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whether Dominic would do the same for her in this situation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 안 중요한지는 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전 학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 이 사전 학습을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긴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situation judgment 방금 다 설명한 내용인데 you are given a scenario 일단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and asked with ethical questions 어떤 네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너가 ethical 하냐 라는 걸 물어보는 그런 서브 테스트입니다